내 머리맡에 라디오 1 거들떠보지 않고 처박아두었던 날꼬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머리맡에 두고 드러누웠다 넣고 뺄 수 있는 1차형 안테나를 길게 빼 깨끗한 주파수를 찾았다 수동으로 찾기 귀찮아 자동 스케닝 버튼을 누르자 메가헤르츠 앞에 소수점 아래 한자리를 단 수자가 빠르게 움직이다 멈추면 접이식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린다 아직은 성이 피락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여성의 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다시 자동 스케닝 버튼을 누르자 몇 초 후에 멈추고 알지 못하는 남자 가수의 노래가 들린다 예전 같으면 이런 노래는 재수가 없다는 말이 튀어나왔을 법한 공포의 점 바이브레이션과 기름기 뚝뚝 떨어지는 느끼한 목소리로 감상에 빠진 여자들이 좋아할 노래다 이게 뭔 일일까? 갑자기 노래소리가 줄어들고 마치 바버 윈도가 뜨듯이 교통사고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느끼한 목소리는 배경으로 깔린다 대형 사고의 소식을 전하는 배경음악으로 어울리지 않는 교통방송의 이런 진행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다른 주파수를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FM의 가장 높은 주파수까지 올라가더니 낮은 주파수부터 다시 거슬러 스케닝한다 24절기 중 18번째인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며칠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 입에서 춥다는 말이 튀어나오더니 라디오에서 보이지 않는 대중에게 상강 소식을 한밤에 전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애써 애교부리는 여자 DJ를 누나로 호칭하는 청취자의 애절한 엽서 내용이 들린다 안테나를 이리저리 라디오를 요리조리 틀어도 정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93.1MHz는 잡히지 않는다 원음 방송에서 극락과 지옥에 대해 어느 방송에서는 장한나가 첼로로 연주하는 군대 가곡 비가가 들린다 내 머리맡의 라디오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이 새벽 1시를 훨씬 넘겼다 라디오 소리 외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 현관 쪽을 보자 소리 없이 고양이가 반정하게 앉아 철문을 뚫어지라 쳐다본다 녀석이 제 사람 엄마 발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초저녁에 태평소 불어간 아내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린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라디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알리는 콩알만한 녹색 점등이 밤하늘 별 같다 한때 취미던 라디오 주파수 탐색을 오랜만에 해본다 맛만 먹으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개인 음악 방송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아직도 공중파 방송의 재미에 빠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 중에 하나 템이 새삼 재미있다 2004년 10월 2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